안녕하세요. 리설 EPS 토픽의 리설입니다. 49과 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칠 수 있어요. EPS 토픽 듣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먼저 듣기 파일을 들려주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4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떨어져서 다쳤어요. 네,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떨어져서 다쳤어요. 저래러 갈 때 봐요. 자, 밀레콕 더스 별장 1번입니다. 자, 2번 감전되다, 3번 부딪히다, 4번 폭발하다 합니다. 자, 2번 듣기 파일을 들려주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2번 보안경을 썼어요. 자,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보안경을 썼어요. 자, 1번은 목장갑, 3번은 보호복, 4번은 안전대입니다. 자,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자, 먼저 듣기 파일을 잘 들어보세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잠깐만요.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양, 푸피, 수락차토피, 너흐다, 비틀어, 치르너, 썩 더이너, 자, 2번 얼른 쓰고 오겠습니다. 자, 벌써 확인했습니다. 자, 빨리 가라 신으십시오. 4번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양, 띠러, 치르너, 밀쳐, 예양, 비틀어, 자는 우지쳐, 빛쳐. 자, 4번 듣기 파일 들려주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4번 어? 안전장갑을 안 꼈네요? 안전장갑을 안 끼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 자, 듣기 내용은 어, 안전장갑을 안 꼈네요. 안전장갑을 안 끼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 어, 수락차 번장 너러 가잉. 수락차 번장 너러 가운다. 핫, 쪼라그너, 썩 더. 안전장갑을 안 끼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 3번 깜빡했어요. 지금 낄게요. 액진비리세, 어, 일레 러가운 추. 요찌이, 수락차. 자, 얼른 가서 찾아보세요. 짜레 거에로 코즈누 호우스. 네, 밀더이너니. 장갑을 새로 샀어요. 번장 너야 끼네. 네, 밀더이너. 자,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스피털 잔후 뻘쳐 조스트라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네, 뿌루슬레 거르누 뻐르네 너흐네. 거르누 너흐네 꾸라. 깨호버네로. 자, 듣기 파일을 들려주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왜 귀마개를 안 하셨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시끄럽지만 귀마개를 하면 불편해서요. 그래도 여긴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귀마개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작업장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도 쓰는 게 좋아요. 네, 그럴게요. 아, 작업이 끝난 후에는 기계의 플러그도 빼서 정리해 놓으세요.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스크립트 선거의 해로. 왜 귀마개를 안 하셨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흰어. 이어플러그. 귀마개. 이어플러그 거르누 버헤너. 시끄럽지 않아요? 노이즈 차이넛기. 시끄럽지만 귀마개를 하면 불편해서요. 노이즈 터쳐. 떨어. 귀마개 거르다. 어수비다 쳐. 그래도 세소버에 탑번이 여긴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소음, 이제 노이즈, 헐라. 심하기 때문에 데레이버에 꿀네. 귀마개를 꼭 해야 돼요. 귀마개. 뻑뻑이 거르누 걸쳐. 그리고 허니. 작업장에는 깜거르네 타운장에 먼지가 많으니까. 더스트데레이버에 꿀네. 마스크퍼니. 러가운우. 데스호. 네, 그럴게요. 어. 데스호. 아. 작업이 끝난 후에는 기계의 플러그도 빼서 정리해 놓으세요. 깜시데버치. 머신컷 플러그퍼니. 니칼레러. 밀라에러. 라쿠누. 호스. 자. 그러면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고. 자. 청소하기. 네. 청소하기. 청소하기 자인. 호이너. 키너번덱게. 요쿠라카니마. 서파고르누 호스. 번넥부터 차이너. 자. 2번. 기마개하기 자인. 요. 레키에코천이. 기마개를 꼭 해야 돼요. 자. 마스크쓰기. 예약번님.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도 쓰는 게 좋아요. 예약. 푸라카니마. 처. 자. 플러그 빼기. 언더띠어 차니. 플러그도 빼서 정리해 놓으세요. 빼서 일래. 푸르스레 거르누 거르누 깜짝. 요. 띵타쳐. 떨어. 청소하기. 서파 거르누. 디오퍼 차이나. 자. 그러면 이 패스 토픽 듣기 확장 연습을 같이 해 보시겠습니다. 자. 확장 연습입니다. 먼저 듣기 파일을 들려주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을 골라 보세요. 49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리한 씨. 기계가 뜨거우니까 안전장갑을 착용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좀 답답해서요. 그래도 안전장갑은 꼭 착용하는 게 좋아요.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안전장갑하고 마스크, 안전모, 보안면은 필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얼른 낄게요. 남자가 답답해서 착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스크립트 선거의 해로. 리한 씨. 기계가 뜨거우니까 안전장갑을 착용하세요. 머신. 따또버에 꿀렛. 안전장갑. 수록차 번자. 러가운 호스. 네. 죄송합니다. 호스오리. 좀 답답해서요. 자. 답답하다. 머털러. 어스비다 쳐. 본네 꼴토. 얼리 어스비다 쳐. 머털러. 어스비다 쳐. 깜걸으나 가로 쳐. 데스 꼴토. 그래도 데스버에 했다 보니 안전장갑은 수록차 번자자인. 꼭. 벗거이. 착용하는 게 좋아요. 러가운 후 라므로 호.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커터락감 거르다. 안전장갑하고 안전장갑 러. 마스크. 안전모. 보안면자인. 필수잖아요. 너흐네. 어. 훈우 너흐네 꼴. 벗거이 짜이 에꼬 꼴. 벗거이 짜이 에꼬 꼴. 필수잖아요. 필수다. 필수이다. 네. 벗거이 훈우 버러네 꼴. 어. 네. 알겠습니다. 호흡제. 얼른 킬게요. 짜레. 러가운 후. 그래서 일렉. 플러스너 자인. 남자가 답답해서 착용하지 않은 것. 자인. 이 안전장갑이. 그래서 일렉 정답은 4번. 안전장갑입니다. 안전장갑. 정답 확인해 볼까요? 4번. 네. 맞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49과 이페스토픽 듣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페스토픽 읽기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ese. 장O운. 개gar telev gn IG. 안전장갑니다.